인생을 숙제처럼 사는 사람들 정아씨는 오늘도 피곤에 지쳐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누웠다. 옷을 바꿔다달라는 남자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고 오는 길이었다. 남자친구는 바쁘다며 고맙다는 인사 한마리 던지고는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바쁘기로 치면 자신도 만만치 않지만 이해해주기로 했다. 직장을 옮긴 지 얼마 안 돼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야 했을 거라고 여기면서. 정아씨는 일명 천사로 통했다. 직장에서도 누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발먹고 나서고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정아씨와 똑같은 인물을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에서도 발견했다. 바로 채연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어쩌면 그리도 정아씨와 똑같은지. 그녀는 누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뜻 자기 돈을 쥐어주고 누가 외롭다고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 술친구가 되어준다. 그런데 이런 여자를 애인으로 둔 남자는 어떨까?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과연 중요한 사람이기는 한 건지 의심하게 된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또다시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린 그녀에게 화가 나서 말한다. 우리 그만두자. 세상을 숙제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는 사람들.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어려운 일은 도마 타는 사람들. 사랑을 할 때도 애인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애인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항상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자신이 어떻게 느끼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대로 움직이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이 아닌 타인의 필요와 감정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언젠가 남들이 자신의 희생을 알아줄 거라 비대며 힘든 일을 도마타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천사들은 그들이 노력한 만큼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한다. 힘든 일은 늘 도마타 하는데도 말이다. 왜 그럴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천사를 이용하려 드는 사악한 존재라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천사들 스스로 무덤을 판다. 그들은 무의식 중에 희생을 대가로 애정을 갈구하고 희생함으로써 상대보다 도덕적으로 우울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며 이로써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상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천사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왠지 편치 않은 감정을 느끼고 거리를 두게 된다. 게다가 앞에 정하 씨처럼 자기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항상 희생만 할 경우 사람들은 그러한 관계에 익숙해져 우레 그려리언이 한다. 천사하니 힘든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아해하며 비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불평이라도 할라치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누가 너보고 하랬어? 네가 좋아서 했잖아. 라고 말한다. 정신분석적으로 이런 천사파 사람들은 도덕적 자악증이라 불리된다. 이들의 내멸에는 나 아니면 안 되라는 과대 자기와 함께 자신에 대한 강한 죄책감이 있는 경우가 많다. 정하 씨도 그렇다. 정하 씨의 엄마는 매우 차가운 사람이었다. 버릇 없어진다고 아이들을 안아주는 일도 없었고 아이들이 아프며 짜증부터 냈다. 맞딸인 정하 씨는 두 동생을 돌보면서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모든 열심히 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아와도 집안일을 도와도 엄마는 결코 그녀를 칭찬해 주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에게 강한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엄마에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한 강한 죄책감을 가졌고 자신이 엄마에게 화를 내는 나쁜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죄책감을 씻기 위해 굳은 일을 도맡아 했으며 그럼으로써 나쁜 자신을 처벌하고자 했다. 그런데 정하 씨의 자학적 행동 뒤에는 강한 나르시시즘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에서 희생함으로써 엄마보다 도덕적 우위에 서고 남들이 자신을 필요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가지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이다. 만일 당신이 직장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면 생각해보라. 혹시 사랑의 거래로 희생을 택한 것은 아닌지.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한 희생은 사랑을 대가로 자기를 내주는 모양이 되고 만다. 즉, 자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사랑을 얻기 위해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타인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언젠가 당신은 희생에서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분노를 느끼게 되고 그 결과 만성적 공허와 우울에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진심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희생이 아니라면 내일부터 그만해도 좋을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자세요. 안녕히 주무세요.